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키의 종역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죄악에 매여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극율하게 여기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인간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즉 인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특히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구속받고 간섭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 다원주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면서 자유는 사람들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유의 개념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섭받지 않고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말하고 싶으면 참지 않고 표현해야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절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자유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자유를 누리려면 욕망을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히 음력을 절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노래와 영화 그리고 광고들은 성적인 흥미를 유발하지 않고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성생활의 한계를 결혼한 부부관계로 분명하게 정해놓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선물이 방종과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의 축복을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또 다른 영역은 재물의 영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하죠 발람은 물욕을 채우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려서 실패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오로지 돈이었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물욕을 절제하지 않고 따라갈 때 우리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죄에 너무나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한동안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고용주가 특히 청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적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견뎌내야 되는 청년들의 고통이 담겨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발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우리는 선택과 행동의 동기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되지 않도록 근신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욕망을 채우는데 남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 질서 있는 삶이 되도록 절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력과 물욕을 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그러한 자유를 추구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져서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